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수가 올리고 있어 연기 때문에 너 오늘 눈이 좀 걱정한다 이게 다 수정이죠 너 아침부터 힘들었잖아 고맙습니다 우리 나 치킨 시켜 먹었지? 먹자 먹자 가르쳐 작전 불이 언제 말랐어 요새 주헌이 형이랑 서로 윙크하거든요 왜? 오 마이 갓 뭔가 이상하다 그동안 우리 드라마에 없던 멜로가 저 쪽에서 나오는데 나 지금 처음 본 정도야 깜짝 놀랐어 대단한데? 어떡해 습소하지 마자 더 이상하잖아 한참 오빠같은데.. 귀여우시던데.. 우리 형 동생 의사인데.. 네! 그러면 방송 돌아보면 재연기했지? 네! 담두씨.. 전에 병원에서 본 의사 선생님하고 무슨 사이예요? 형 의사인데.. 엄청 예뻐요! 오.. 형이 의사인데.. 형이 의사인데.. 너무 예뻐요! 오빠 면화 있어요?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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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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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. 미안.. 아하핳 하하하하 아.. 길을 내리게 해라! 비닷! 가! 오케이! 언니! 가! 오케이! 오케이! 빨리 서울 가요! 수고하셨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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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잘해! JTBC